subtítulo 1 첫 번째 구독자 구독자 좋아요! 구독자 좋아요! 구독자 좋아요! 하나는 매우면 완전 맛있어요 저거 먹어봐도 돼요? 마라샤인 거? 그거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중국음식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떡볶이 같은 거래요 중국에서 약간 원래는 정크푸드처럼 시작했는데 맛있어서 한국에도 요즘 많거든요. 말하셔서. 솔직히 멸치님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묻는데 저희 3살 차이요. 방송 나이는 3살 차이고 실제 나이는 한... 이분은 한... 안 돼! 안 돼! 많아서 안 했잖아. 32이고 나는 29이야. 왜 그래. 나 50 될 때까지 봐요. 그래요. 전 생일 축하드리러 잠깐 들린거라. 출근때문에 다음에 또 올게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 주 단계동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님은 럭스 자리에 염살렘을 발라. 나는 두 분 케미 좋으신 듯. 언니는 처음 봤을 때 놀란 게 완전 올백에 싹 이래가지고는 그... 그 모습 보면 애들 다 쫄대라는데. 나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언니가 신기했던 게 앉아있는데 지금 편하게 앉아계시잖아. 그때는 허리를 딱 펴고는 딱 이러고 앉아있는데 처음 봤거든요. 언니는 나를 몰라. 근데 가서 인사했잖아. 안녕하세요.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은 포스. 애들이 밖에서 보면은 나는 그냥 커리우먼처럼 나간 건데 되게 막 애들이 딱 보고서 말걸기를 있던 안녕하세요 이렇게 쫄아서 학교 선배 보듯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언니 원래 방송하기 전에는 여재라는 아이디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방송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이디가 여재라고 하는 순간 어울린다. 어울린다. 너무 잘 지었다. 이랬잖아 혼자. 근데 포스가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앉아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원래 같으면은 첫째로 이럴 거 아니에요. 언니 안녕하세요. 원래는 이러면 되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표정 봐. 이러면 안 될 거 같아. 언니 안녕하세요. 아니야. 쌀이 9세입니다. 일산 살고 있어요. 29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될 거 같아. 그때는 내가 보톡스 때문에 얼굴이 굳은 거였어. 그래요? 그때 맞아. 그런 얼굴이 표정이 안 써지니까 굳은 건데 다들 내가 기분 안 좋은데 기분 안 좋은데 그 모임에 나온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말을 해보니까 어 아니더라고 완전 말을 하면서 그때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때 멋있다 크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게 처음 뵀을 때예요. 그쵸? 처음 뵀는데 사진과 말씀하시는 이미지가 달라요. 말씀하시는 게 포근하고 훨씬 따뜻하신 분 같아요. 맞아요. 이미지랑 실제랑 너무 다르셔. 누가요? 여재님이? 네. 네모님이 계속 말을 하는데 맞으면서 잠깐만 내가 어저께 네모님이 트젠 들고 싶다고 막 하는데 반대는 많고 고민도 많고 트젠을 하려니 가족에서는 호적을 판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걱정되고 근데 트젠 여자가 너무 늦게 되고 싶대 저런 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있니? 둘 다? 어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서 저는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저는 성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29이래. 음 그러면 하세요. 아 진짜로 집안에서 호적하는 거 어떻게 해? 그거는 일단 먼저 스스로 먼저 해. 응. 그러고 나서 가면은 자식 뿌리는 부모가 어딨어? 못 버려.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요? 하지 마세요. 응.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 저기 일도 이게 굳이 트랜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라든가 자기 인생이라 생각해보세요. 음악 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거 봐. 소원이라면서요. 그럼 하세요. 하세요. 아니 일자리 어떻게 해요? 일이야? 뭐 하면 돼요. 뭘 하든 먹고는 사라. 막말로 요즘 최저시급부터 올랐겠다. 편의점 알바를 해도 먹고는 산다. 이거 써주냐고.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편의점 잡았어? 아니요. 아니 아니 편의점 저는 옛날에 남자 때 같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못 가잖아. 맞아. 나 여기 앞에 동사무소에서 대리운전은 뭐 있더라고. 아 맞다 근데. 저거 젖을 써요. 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 보면 그 목수도 있어요. 어떤 목수도 틀린텐더 목수? 응. 그거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팀을 이뤄서 그 예를 들어 인테리어 작업 같은 데 하면은 뭐 도배하는 사람 뭐 공 부딪히는 사람 목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목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이 아니고 그 멤버들끼리만 보니까 이해하고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일이 아닌 이상 못 하는 거지. 그러면 레몬님 답 나왔네. 지금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 다수랑 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팀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으세요. 맞아요. 자기가 컴퓨터를 잘하는 거거나 그렇죠. 편집 요즘 편집작구가 힘들잖아요. 맞아. 유튜브를 편집자. 편집을 하시면서 응. 자기가 센스를 늘리셔서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정보직을 택해야지 그래야지 자영업을 할 수 있지. 왜 트리니스엔더 하면 다들 나도 이 아프리카 BJ를 택한 거는 진짜 평범한 일이라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힘들긴 힘들어. 근데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도 아무나 안 받아주기 때문에 없어서 가는 것도 뭐 가는 게 뭐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나 못 가요. 트젬바도 트젬바도 아무나 안 받아줘요. 맞아. 아무나 안 받아줘요. 진짜로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레몬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레몬님이면 지금부터 한 2, 3년 딱 눈 감고 겁나 공부해서 뭐 공부라는 게 구경수가 아니라 뭐가 됐든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수술하시면 되죠. 그리고 레몬님 그거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이뤄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나 여자 될래. 그러는 거라 레몬님이 사회적으로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나는 엄마 일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라 부모님이 받아들이는 온도 자체가 확실히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고민되는지는 잘 알아요. 우리도 다 겪어왔고 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지금 29이라며 여기서 3년 늦어봐야 뭐가 더 늦는다고 조금만 밀어놓고 자기 앞날을 좀 먼저 설계해요. 한 35까지 바라보고 나는 한 32살쯤에 이를 이렇게 잡고 33살까지 호르몬 시작하고 성형하고 34살에 수술을 한다. 그럼 되지 않을까? 이제 탈락 받았어. 몇 가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 너무 맛있어. 언니 맛있지 언니. 블루베리가 맛있어. 제 생각은 뭐냐면 탈락도면 어때? 제 생각은 레모님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은 딱 들어갔을 때 29살 때까지 뭐 하셨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왜 따지고 그래. 29살까지 뭐 하신 거예요? 호르몬 같은 거나 지금까지 뭐 화장 같은 거를 해서 CD로 활동을 하신 건지 남자로 사신 거예요? 그냥? 남자로? 그러니까 여자가 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저분이에요? 있으면 아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난감해 말해주기가 그렇게 남자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다 게이바에서 일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게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게이로 있을 때 자기가 게이의 마인드였는지 트윈스 지향이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학덩이랑 내가 얘기하는 게 팩폭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얘는 얘는 쌀이는 헤쳐나가세요. 뚫고 나가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건데 이건 솔직히 비현실이야.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까지 되겠다고 수술했는데 누가 우리를 여자로 봐줘. 근데 그거를 진짜 탄탄하게 다져나간 사람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저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뭘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자이고 싶은 거는 쭉 그랬는데 근데 어느 계기로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는 거는 항상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더 커지신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갑자기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 너 아니잖아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 맞아요. 크면 더 커졌다. 음 음 음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적이나 부모님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으로 인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나봐. 근데 부모님과의 갈등적인 고민이 잘 크지 않을까? 음 레모님 그러면 부모님과 부모님이 안 볼 때 이렇게 숨어서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몰래? 혼자 이렇게 화장하고 가발 쓰고 막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이잖아. 어?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여자가 돼?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막 이쁜여자가 지나가면은 저 여자가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게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화장도 지금 안 해봤는데 뭔 여자가 돼. 물론 화장 안 할 수도 있겠지. 화장도 안 해보고 그러면 여자가 된다는 얘기야.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남자를 좋아하는 그 이성적인 그 감정보다 내가 모습이 여자가 되고 싶어서 화상도 해보고 막 그렇게 습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엄마 거 이렇게 훔쳐서 발라보고 립스틱 발라보고 섀도우도 막 칠해보고 뭔가 여성화가 돼 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좋다 핵심이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은 안 한 거죠. 그런 거 다 하는 대학교 때 MT가 자랑하는 건 다 하니까 그런 얘기는 빼고 남자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노력한 점이 있냐고요. 싸우는 점이 재밌다. 자기 자신을 위에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어요? 단순히 희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면 없다고 하면 그냥 저는요 제 생각은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하고 나서 뒤처질 것 같아 하고 나서도 못 따라가 저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저렇게 됐다가 막경언니 수술 돈이 어떻게 생겨서 수술 다 하잖아? 못 따라간다고 맞아 얼굴은 돌릴 수 있겠지 돈이 있으면 여자같이 또 못 따라간다니까 왜냐면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강한 거 같다는 거는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얼굴만 얼굴만 여자 같은 거랑은 틀려요 얼굴하고 마음이 유체가 돼야지 얼굴만 여자 같으면 마음은 남잔데 뭐 저게 맞아요 여자가 되고 싶은 게 강한 거 같아요 가 아니라 난 여잔데 이거 왜 달려있지? 어?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실걸? 학둥이가 하는 말처럼 여자로 살려는 노력을 안 해봤잖아요 그럼 그거 막연한 걸 수 있어 화장하고 여자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 시선이 어떤가 그러고도 본인이 그게 맞으면 그렇게 사시는 거고 아직 그런 것도 안 해보고는 저는요 대학교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남자 모습으로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아침부터 막 화장을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그때 내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장을 한다고 해도 막 수염자국 입고 그랬어 맞아 맞아 수염자국 가발 끄고 맞아 맞아 수염자국 입고 근데 그냥 나갔어 밖에서 처음 하면 입어보인다 그것도 그것도 무슨 생각 옷도 그때는 막 모르잖아 딱 보면 어설픈 옷 입고 파일 신고 스타킹 신고 막 나간 거야 근데 기분은 좋았어 너 나한테 기분은 좋았어 남들이 막 쳐다보는 시선은 느껴졌어도 그냥 좋았어 나는 왜냐면 남자로 나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섰어 나야 맞아 그렇게 남자들한테 보여지기보다 그냥 단순히 이 거울 속 하나만의 보이는 내 여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냐 나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여장을 했을 때 혹시 지금 혹시 여장을 해봤을 때 흐뭇하세요? 안 해봤다잖아 학교 다닐 때 해봤다며 암월 했대 연습했다며 그거는 혼자 한 게 아니라 대회에 나가려고 했다니까 응 그 나는 화장을 하고 널 봤는데 보호를 딱 이렇게 놓고 저는 화장을 봤는데 무서워서 내가 보고 무서웠는데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하면서 막 있으면서 어디 가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못 뜨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 버스를 타도 고개 숙이고 나는 군대가 당황해 지하철을 타도 성격이 그럴 거 같아 이렇게 다녔는데 학생동이 진짜 오타쿠 때 내가 봤잖아 그땐 도심했었을 때야 수염 산적수염이었어 진짜 많이 없었을 때 여장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벤트 여장 말고요 여자로서 예를 들면 뭐 버스를 탄다거나 밖에 나간다거나 이런 거를 좀 해봐야 예를 들면 얼마나 세상에서 트랜스센터가 살기 힘든지를 겪을 수도 있고 맨날 방송만 보고 우리가 막 나와서 방송하니까 어 그냥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이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진짜 앞으로 2년 후 자신의 변화 정도는 보고 판단하는 거고 맞아 맞아 그러면서 준비도 하고 지금 뭐 그러니까 뭐 번개불에 콩 볶아먹어요 지금 갑자기 나 여자 될 거야 여자 이런 거 없어요 차근차근 나는 가끔 저렇게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몸이 너무 크고 어깨가 넓고 발이 크고 해서 창피하다라고 하시는 분 보면 나도 그거 별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너무 싫어 뭔가 저렇게 내 몸이 남자라서 여자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트랜스가 아니야 저거는 둥치 큰 여자도 있어요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생긴 거는 내가 여자도 아니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아이들 안녕 오십게 감사합니다 오십게 안녕 땡큐 생일 축하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레몬잎 때문에 진지해졌어 어떡해 근데 옛날 생각난다 아까 수염 얘기하니까 나도 처음에 제일 이거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화장하기로 작정한 날은 한 세 시간을 앉아서 엄마 뽑는 거야 이렇게 나도 쟁일 뽑았잖아 계속 그거 진짜 그치 하루 쟁일 뽑아 퇴근하고 가야 되면 맞아요 바로 나오고 또 뽑아야 돼 아침 되면은 하루 쟁일 뽑아야 돼 손님이 밥 먹었다고 해서 밥 먹었다가 이렇게 했다봐라 수염 여기 다 닿았 다기로 넣고 뚫고 나오잖아 파운데이션 알잖아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발랐는데도 그 파운데이션으로 두껍게 발랐는 스틱 파운데이션이 발라서 덮어지지가 않고 달아나 털이 그 기분 알아 진짜 그 아침에 그 남자 남자 손님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식당에서 뭐뭐 존밭니 수염 다 보이고 얼마나 창피한데 거기다가 한 번 그러면은 다음날은 뽑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짧다가 안 뽑혀 한 이틀 지나야 뽑혀 뽑다가 끊기면은 그거 안 뽑히잖아 이거 철수님 감사합니다 로즈쌀 로즈쌀 여제 좋아 오.. 오.. 오잣다래 메모님은 살림 유튜브에디터 용어나 트랜스젠더 설명 보시고 깊은 고민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의술이 좋아져서 진짜 젠더님들만의 애환이네요 이런 얘기 우리들이나 우리끼리 있을 때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는 모든 트랜스젠더들의 과정이었던 옛날 썰들이 각자 방송 유튜브 보시면 이런 썰들은 다 있을 거야 다 있어 진짜 남자 때 썰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방송은 일단 먼저 했으니까 내가 다 했던 얘기들을 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그걸 왜 했는지 알겠어 그러면서 언니꺼 보면서 아 그래 그래 나도 이제 이쯤이면 이 쌀 풀어야지 그래 다 내바뜨려 하니까 효과적 같아 맞아요 근데 이게 있어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트랜스젠더를 보면요 그 되게 어느 정도 갇혀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숨어 살던 시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발 뒤집어 쓰고 뭐 이상하게 입고는 막 이렇게 남 피해 다니고 그거를 몇 년을 지나고 지나서 이제 사회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는 건데 이런 제 이름은 태풍 불 때 가발 날아가 봤어 우리 옆집 언니는 권무줘 언니인데 머리가 대머리인데 태풍 불어서 가발 날아갔잖아 어떻게 해 근데 언니 대머리가 가발 쓰면 쫙 달라붙는다더라 쫙 달라붙는데 진짜로 태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모자를 같이 쓰고 있었거든 가발하고 같이 날라갔어 모자에 가발에 낑겼어 그게 근데 태풍이 날아갔는데 그 옆에도 주워서 주워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어머 가려지지도 않아 그랬는데 그 언니가 또 피치가 있어 은논인이 은논이ela 눈이야 1 2 4개 또 생일 시그니처풍 땡겨 1 2 3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나랑 친한 언니지만 트랜시젠저인데 머리가 없어서 그게 제일 가발 아닌척 해줬거든 그리고 친한 언니도요 탈모야? 탈모가 심하게 오는 거야 하루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사리야 나 빨리 고적할래 그거 빼도 이미 늦었어, 나이가 오면. 그래서 언니 왜요? 그랬더니 탈모가 오는데 남성 호르몬이 탈모의 주범이래. 나 빨리 고안 자를 거야. 이미 왔어, 이미 늦었어. 진행이 됐어, 짤는다마다. 이미 빠진 걸 어쩔 수가 없어. 그래, 그 탈모가 진행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날 수는 없다고 해도 유지만 시키는 거지. 거의 다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지. 난 아는 언니는 주위에서 모근이 세 번 했어. 너무 직설적으로 받았는데 정 없이. 이런 M자는 심으면 되는데 원형이 이렇게 퍼지는 거는 다유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 가발 써야 돼. 원형을 심어 놓으면 여기 심고 나면 여기가 빠져서 일장기처럼 된다고 하더라고. 탈모 없는 게 어디야 그래도. 그래, 맞아. 동성호 알려줄까? 팔모가 심하면 M자에서 다 심어놨잖아. M자만 심은 데가 오면 나 두고 여기가 빠진다. 도깨비 컷. 이렇게 된다. 심은 데가 막 이렇게 띵 나오고 헤어밴드같이 이렇게. 그런다고 하네. 도깨비가 도깨비 컷이라 그러더라고. 울산에 뭐 그런 병원이 있어? 바나마, 근데 오늘 생일 날 맞춰서 팬 가입한 거 아니니? 아, 잘생겼다 그랬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직 안 해봐서 몰라요. 헤어라인 소주. 감사합니다. 학동이잖아. 핫도그. 머리 많이 자랐어. 머리 기르고 있어요 요즘. 머리 안 자르려고. 너무 늘리지만 고통 없었다. 한번 길러보려고요. 진짜 많이 오셨다. 응. 많이 오셨어. 아무튼간에 그 아까 누구야. 레모님.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뭐. 막 준비를.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나름 해서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그게 중요하지. 그냥 막연하게 되고 싶어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될 수가 없어. 지금 로또 되고 싶다는 얘기랑 뭐가 틀려. 맞잖아. 민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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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또 땡큐. 고마워. 6개 감사합니다. 왜 울고 그래. 울었겠어. 그냥 쓴 거지 그냥. 우 하고. 본인에게 이것저것 실험을 해봐요. 그래요. 실험을 해봐요. 요목든지 말든지. 너무 세게 말한다. 그런 거가. 뭐가 중요해. 현실. 정말 현실적이고 당장.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다고. 내가 그 말 하려고 말한 거야. 진짜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키가 크고. 몸집이 100kg가 넘는 게. 발이 290이든. 그냥 한다고. 자기가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그게 모순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 여잔데. 웅이. 웅이. 왜. 갈려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원래 달린 거 달린 건데 뭐. 그러니까 이제. 달린 건 아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겠지. 근데 레모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경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여자다가 아니라. 그냥. 남자들도. 그냥 남자들도. 아. 여자 되고 싶다. 이런. 다음에.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진짜. 여자들도. 남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남자였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 아닌가 싶은 거 나는. 투 인생이 아니고. 뭐. 날씨가 너무 좋았다. 아니. 지금 norm에서 여자리에서. 높은 문제인가. 그게 왜 여자리에서. 너. 라는 이야기. 공주중이잖아. 내가 왜 figure.